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주봉 씨! 성공! 지금 저희 도전 청구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주봉 선배님은 경고등은 들어왔지만 땡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고등을 싫어하고 사이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시대요 그러시대요 드디어 드디어 최개그의 우주식이 시작했습니다 예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다시 우리 태훈군과 우리 승은 양이에요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! 멈춰! 티! 시현이 희린빈! 우승은 형이 많아요 힙합 패스 룰레 돌려! 마지 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밤새 조합 없이 또 무뎌져버린 기억 속에서 에서 너의 얼굴을 꺼내여 보겠지 보겠지 부실감이라 나 누구에게나 하늘이 아픔을 주는지 힘든 시간 속에도 늘 네 걱정뿐인 나 눈물마저도 말라가는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건 이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 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 봐 정말 겁이 많은 건 수영아 수영아 잘합니다 잘해요 조세훈씨 어 중간에 춤 댄스 좋았네요 댄스 댄스가 좋았는데 갑자기 빅스타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노래가 좀 아니요 자 다시 두 분입니다 우리 정재윤 장재영씨 갈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고만하고 싶어 이문세 깊은 밤을 알아서 디빈노나 아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짜의 노린 애들 slipped 놀이 같아 저는 ingerata 저음을 범위에 속해 수준형의 대결 아 음 못 잡았어 아 나한테 갑습니다 첫 번째 탤런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탤런팀이 됐고요 기준홍 씨 안현영 씨 나가세요 이제 두 팀 마운드에 한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안현영 씨 좋아요 안현영 갈까요? 롤레 돌려 주세요 먹초! 김정호 하얀 나비 김정호 하얀 나비 와이트 버터플라이 맞잖아요 음 음 음 생각을 말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리워 말아요 음 음 음 음 음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